개정영어 1 시사 박 2과 본문 암기용 총 3페이지까지 있는데 1페이지 선명한다 너의 저녁 식사를 봐봐라 너는 동그라미 안 붙인게 있어 번호가 안 붙인거 굳이 중요하지 않아서 암기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그냥 안 붙여서 그냥 순서 배열할 때나 문장 삽입할 때만 주의하면 되겠어 그냥 너의 저녁 식사를 봐라 너는 발견할 것이다 뭐 쌀과 된장찌개나 with potatoes 뭐 감자가 들어간 몇가지 요리들 a face the worst 야채들의 몇가지 요리들 이건데 a few가 한 단어로 some으로 바뀔 수 있지 a few 다음에 무조건 복수가 나와 dishes고 그 다음에 a few가 some으로는 바뀔 수 있지만 a little로 바뀌면 안되는거 알지 자 그리고 물론 김치를 발견할 것이다 자 그런데 그것은 포함한다 s 뒤에 빠지면 안돼 왜 위치 선행사가 김치이기 때문에 그 다음 위치가 that로 바뀌면 돼 안돼 안되지 그지 두 단어로 뭘 바뀔 수 있어 and it 이거 설명룡에 다 여기 적혀 있다 이거 같이 참고하면서 두개 같이 펴놓고 봐 오른쪽에 지금 암경 펴놓고 왼쪽에 이거 펴놓고 같이 보라고 설명 나온거 자 그런데 그것은 포함한다 많은 스파이스 칠리를 a lot of 두 단어로 lots of 그지 lots of lots of lots of 또 plenty of 뭐 이런것들 다 같은 뜻이야 같은 뜻인데 당연히 한 단어로는 much이지 much many로 바뀌면 되는데 안되지 뒤에 단수니까 자 그 다음 since chilies in particular 왜냐하면 고추들이 필수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스파이스 칠리가 그냥 고추인데 매운 칠리라서 고추인데 고추도 종류가 여러가지 있대 근데 그냥 고추에 for many spicy korean dishes 많은 매운 한국 요리들을 위해서 필수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너는 거의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뭐라고? 데이 데이가 가르치는 건 앞에 있는 칠리지 얘기하는 거지 이제 그것들이 기원했다 라고 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나라에서 자 이거 suspect가 doubt 있지 의심하다가 doubt 가 있고 이거 단어장이 다 넣어놨다 b 가 발음이 안되지 doubt 가 있고 suspect 가 있는데 doubt은 그런가 한 걸 의심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의심하는 거고 suspect는 뭐뭐라고 의심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suspect가 명사 뜻이 용의자잖아 용의자는 범죄자라고 의심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뭐뭐라고 의심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doubt로 바뀌면 안된다 doubt가 되면 진짜 그런가 라고 의심하는 거야 아니라고 의심하는 거야 그러니까 hardly가 되니까 거의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즉 뭐 믿을 것이다 이 정도 이미지 hardly가 ly 빠지면 안되고 알지? 자 여기 that 생략 때도 되지 위치로 바뀌면 당연히 안되지 왜? 형편 안 차려져 있으니까 그것들이 기원했다고 originated 대신에 drive 단어장에 다 있다 이거 drive 이걸로 바뀌어도 되고 그것들이 기원했다고 또 다른 나라에서 another가 other로 바뀌면 어색해 그러니까 other로 바뀌면 other countries가 돼야 돼 other countries 그치? another니까 뒤에 단수고 어나 원이 하나라는 뜻이니까 그치? other가 되면 other countries가 된다 중요한 거 아니라서 그냥 크게 굵게 표시 안해서 자 그런데 이건 원래 없는 건지 알지? 없던 거 그런데 대신에 however 대신에 a, yet, still 두 단어 되게 중에 yet, still, but 자 그런데 너는 첫 번째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러한 실수를 만드는 그 실수를 하는 그 실수는 요거지 그러니까 그 고추들이 다른 나라에서 기원했다라고 거의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치?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요거였잖아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만드는 첫 번째 사람이 아니다 다 고추가 자기 나라 건줄 안다 중국 사람이나 인도 사람이나 또는 멕시칸 사람한테 물어봐라 앞에 어가 또는 언이 다 있지 왜? 없으면 중국인 또는 인디안인데 없으면 안 돼 없으면 이게 end가 돼버리면 중국인이자 인디언 그러니까 이중 국적자가 돼버려 또는 국적이 둘 중 하나의 사람이 돼버려 어나원 빠지면 안 돼 이거 앞에 다 있다 그리고 대부분은 주장할 것이다 뭐라고? 칠리들이 고추들이 여기 that 위치로 바뀌면 안 되지 생리화가 되지만 칠리들이 토종이라고 그들의 홈랜드 고향에 이거 우리 봉일천 고등학교에서 나온 적 없는데 다른 고등학교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most 시리즈가 네 개 있어 most, the most most 앞에 더가 붙는 거 그 다음에 mostly 뒤에 ly가 붙은 거 그 다음에 자 용법이 다르지 천일문을 할 때 천일문 입문하고 핵심에서 많이 얘기했으니까 생략하게 이거 다른 걸로 바뀌면 안 된다 대부분이라는 뜻 가진 거는 most 밖에 없어 앞에 이거 변형되면 안 된다 대부분은 주장할 거다 이렇게 하라고 sorry for them 그런데 그들은 모두 틀렸다 이건데 당연히 sorry for them but 이거 싹 다 없애버리고 이거 싹 다 없애버리고 한 단으로 그냥 but 하면 되지 이거 싹 없애버리고 sorry for them 없어도 되지 자 근데 그들 모두 틀렸다 왜냐면 칠리 페퍼들은 기원했다 South America에서 남 아메리카에서 남미에서 기원했다 칠리 페퍼뿐만 아니라 not only a but also bea only 대신에 just가 된 거고 but also인데 also 생략되는 거 알지 자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음식들도 원래 올 수 없는 건데 내가 집어넣은 거야 나와도 되지 많은 음식들도 어떤 음식들 우리가 섭취하는 오늘날 우리가 섭취하는 즉 오늘날 우리가 먹는 이거 death도 없던 건데 내가 집어넣은 거고 death 당연히 선행사 앞에 사람이 아니니까 뭐로 바뀌어야 돼? 위치로 바뀌어서 나와도 되지 what으로 바뀌면 안 되지 왜? 앞에 선행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 섭취하는 음식이 음식의 다수가 포테이토와 토마토를 포함해서 기원했다 어디서? 같은 지역에서 같은 지역이 어디야? 남미지 그렇지? 자 그리고 퍼졌다 스프레드가 이거 현재 과거 과거분사 모양이 다 똑같아 스프레드 스프레드 스프레드야 그렇지? 스프레드인데 이게 펼치다도 되고 퍼지다도 돼 그러니까 자동사 타동사 둘 다 되는데 그냥 어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퍼진 거야 이거니까 그냥 자동사로 쓰인 거고 어떤 인위적인 노력에 의해서 사람의 간섭에 의해서 퍼진 거면 뭐 어디 갔어? 월 스프레드 해도 상관없어 그렇지? 월 스프레드 해도 상관은 없는데 본문 이거 이건 안 건드릴 거야 아마 퍼졌다 세계 나머지 지역에 세계 나머지에 뭐 때문에? 일 때문에 수고 때문에 뭐해? 단 한 명의 사람이 a person이 한 사람인데 a single이니까 단 한 사람의 어떤 일 때문에 effort 때문에 effort 대신 쓰인 거지 그지? effort 대신에 그 이야기는 흥미로운 부분이나 역사에 있어서 뭐의 역사? 음식의 지구화에 있어서 세계화에 있어서 글로벌이 세계적인 글로브가 지구본이니까 세계적인인데 세계화 iz가 된건데 이제 tiu에 붙인거지 자 이거 키워드다 음식의 세계화가 1392년에 크리스토버 콜럼버스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탈리아 탐험가지 다 알지? set sail set도 현재 과거 과거부서 모양이 다 똑같아 set set set이야 알았지? 자 이 사람은 set sail 항해를 시작했다 스페인에서 시작해서 단어 설명 왜 안하는지 알지? 클래스 카드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스페인에서 항해를 시작했다 왜? 새로운 루트를 찾기 위해서 to 앞에 in order 들어가야 되는거 알지? 이거 to 대신에 두부 정사가 뭐뭐하기 위해서일 때는 in order to so as to 해석공식 부사지역 용법의 목적 봐봐 in order to so as to 있으니까 그거 있어도 되지?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 어떤 길? 어디로 가는 길? 인도로 가는 인디아로 가는 아 거시였다 뭐를 길을 어떤 길이냐 안전하게 bring 가져오는 black pepper or 후추를 검은 이거라서 후추야 어디서? 아시아에서 그리고 secure 하기 위해서 secure 할 방법 secure가 bring 이랑 병렬 구조야 그래서 앞에 to가 붙어도 상관없어 to가 붙으면 뭐랑 병렬 구조 요기랑 병렬 구조고 secure가 되니까 bring 이랑 병렬 구조야 to secure도 상관없다 그 다음 당연히 bring 동산 꾸며주니까 safe play지 ly 당연히 빠지면 안되지 그리고 확보하기 위해서 유럽의 부엌들을 주방들을 어떤 보장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유럽의 부엌들에다 후추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뉘앙스다 유럽 사람들은 후추를 사용했어 에이저 메디슨 약으로 그리고 스파이스 양념으로써 향신료로 고대시대 이유로 being imported 이거 분사구문이잖아 분사구문인데 원래 부사절이 because it was imported 이거 설명 나온거에 적혀있어 설명 나온거에 요 질문들 다 이거 봐야된다 질문에 대한 답까지 이거 다 외우는거 아니라 그냥 위에 본문에 나오니까 그냥 그 자리 찾으면 돼 오른쪽에 있는거 다 이거 봐 이렇게 내용 정리 다 돼있는거 한글 갖다가 자기말로 하는거 다 이거 해볼 수 있어야 된다 자 요거 어디갔냐 자 한번 찾을게 imported 여기 보면 부사절이었을 때 원래는 because as since it was imported 이렇게 나와있지 우리 봉인천구등학교는 안 나오는데 시험이 쉬운 학교는 이거 나온 학교가 있어 그냥 알아도 importing으로 바뀌면 안 된다 앞에 being 생략되어 있다 그렇지? 여기 있습니다 being 생략되어 있고 importing으로 바뀌면 안 된다 남 인도와 그리고 근처의 섬들 로부터 블랙페퍼가 수입됐어 그래서 블랙페퍼는 비싼 향신료였어 오트만 제국이 아시아 소아시아를 장악하면서 장악했을 때 그리고 동부 지중해를 지중해 동부를 장악했을 때 그것이 효과적으로 막았어 차단했어 인디아로 가는 길 그리고 후추의 가격이 샷업 올라가서 슛인데 오가 빠져서 과거 과거 분사가 되는거지 샷업 티소삭 올라가서 스카이 라켓 이걸로 바뀌어도 되는데 단어장이 다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따라서 therefore로 바뀌어도 되지 so 그래서로 바뀌어도 되고 결과적으로 어 유럽 트레이더들은 새로운 길들을 찾아야 돼서 왜 막았으니까 어떤 길이냐 인디아와 무역할 뭘 위해서 후추와 다른 스파이시 향신료들 또 양념을 위해서 자 그래서 콜럼버스가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거에서 이제 콜럼버스가 서쪽으로 향한 거야 다른 길을 찾아야 되니까 새로운 길 새로운 길이니까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간 거야 그렇지? 그리고 캐리비안의 캐리브의 섬들에 도착하자마자 어퍼니 전시사가 뒤에 아이인지 도착하자마자 얘는 믿었어 뭐라고? 그가 발견했다고 인도로 가는 길을 그러니까 믿은 거보다 발견한 게 더 먼저야 그래서 헤드 파운드가 된 거야 그렇지? 그 다음 여기 That 생략되어 있는 거 끄낸 건데 위치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형폐 안치되지 어떤 길이냐 That의 설행사가 루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당연히 뭐로 바뀌어야 돼? 위치로 바뀌어야 되지 인디아가 될 건 루트가 될 건 그가 찾고 있었던 그렇지 그가 찾고 있었던 루트를 찾았다고 믿었다 물론 그는 미스테이크는 실수였다 잘못 알고 있었다 미스 언더스트리 해야 되고 블랙페퍼 대신에 그가 다른 식물들을 찾았어 어떤 식물이냐면 That he thought 이거 뺄게 그는 생각했다 원래 A가 있던 거였어 A 목적어 있는 건데 여기에 목적어 없지 왜? 관계대무사 목적격 뒤에는 목적어 빠져야 되니까 이거 그러니까 외울 때 따로 외우라고 그는 생각했다 A가 To be another type 또 다른 타입 E라고 후추에 또 다른 타입 E라고 To be 원래 승략해도 되는데 학교에서 이것도 확인해라 없어도 되냐고 그렇지? 그는 생각했다 A가 이거라고 일반 동사담 A, B 비자리에 투부정사 나오는 해석법 해석공식 참고해 자 근데 그는 믿었다 A가 또 다른 타입 E라고 이건데 A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그는 믿었다 생각했다 또 다른 타입 E라고 그는 생각했다 믿었다는데 앞에 대시 있으니까 그가 생각했던 다른 식물들이야 뭐라고? 이거라고 됐지? 외울 때 그렇게 외워라 이거 한꺼번에 외우지 말고 자 그 식물들이 나중에 불려졌다 뭐라고? 칠리들 고추들 또는 칠리페퍼스트 이것도 고추들 고추종류야 그냥 똑같은 거다 고추종자나 종이다라건데 이걸 뭐 뭐라 그래야겠네 이걸 고추종류다니깐 내가 농사 안져봤고 모르겠어 자 그 다음 월 레이러 콜드 월 이렇게 바뀌어도 된다 월 레이러 콜드가 월 레이러 리퍼르 투 에즈 그치? 리퍼르 투 에이 에즙인데 수동태가 돼서 월 레이러 리퍼르 투 에즈 이렇게 바뀌어도 되는데 이건 좀 시험이 아주 어려운 학교의 경우야 이렇게 까지 바뀌진 않을 거야 그렇지? 그냥 혹시도 모르니까 해 두자고 월 레이러 콜드 월 레이러 워은 필요 없고 레이러 까지 필요 없고 콜드가 그냥 리퍼르 투 에즈 이렇게 바뀐다 그렇게 외워놓자 자 고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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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그러니 policy